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건데 미꼬니 어 오베르 동산 현장입니다 땅 많이 팠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올라가고 땅이 파지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거와 비슷하네요 요즘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많이 늙었구나 세상에 예 슬픈 일입니다 애들이 자라는 만큼 부모가 늙는 거와 똑같은 건물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얼굴들이 늙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네 젊음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미꼬니였습니다